안녕하세요. 송투케이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옷 시간인데요. 여름이 되고 해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은 스모킹 원피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고고! 고고! 준비물과 재단입니다. M 사이즈고요. 시접은 1cm인데 시접 포함해서 미리 재단해 두었습니다. 공부서가 필요합니다. 봉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봉제하시면 됩니다. 끈 만들기입니다. 한쪽을 영상과 같이 접어서 박습니다. 등쪽 어깨끈과 배쪽 어깨끈 2개씩 만듭니다. 등쪽보다 배쪽 어깨끈이 더 길어요. 한쪽 옆선을 박습니다. 박아서 펼친 모습입니다. 먼저 끈 부착하기입니다. 등과 배 부분을 각각 3등분을 한 후에 위치를 잡습니다. 끈을 겉면에서 박아줍니다. 옆선을 먼저 오버록 친 후에 전체 둘레를 오버록 칩니다. 끈 부착 후에 전체 오버록을 친 모습입니다. 윗단과 아랫단을 접어 박습니다. 고무사 봉제입니다. 고무사는 밑실로 사용합니다. 윗실은 일반 실을 쓰시면 되구요. 겉면에 1에서 1.5cm 간격으로 선을 먼저 긋습니다. 원단을 펼쳐서 땀수 5로 사다리 타기 모양으로 박습니다. 고무사 봉제 시습 영상입니다. 한복 그리기 처럼 끊어지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밑실을 일반 실로 바꾸고 나머지 한쪽의 옆선을 박습니다. 완성입니다. 앞뒤 모습입니다. 개바디에게 어깨끈을 X자로 묶어봤어요. 어깨끈 리본과 몸판과 X묶음입니다. 자,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스모킹 원피스 잘 따라하셨나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